주말인 오늘 맑고 쾌청한 날씨에 나들이하기 좋은데요. 내일도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으로 북상하는 태풍 봉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선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에는 충청과 남부,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곳에서는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그리고 영남 동해안과 제주 동부에는 80mm 이상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봉풍은 일본 오키나와 해상으로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차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좀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